대외학자에도 올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이 600억 달러를 처음으로 돌파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. 중소벤처기업부는 올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은 605억 달러로 작년보다 8.8%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. 수출 중소기업수는 작년 대비 1.9% 줄었지만 수출액이 천만 달러 이상인 기업은 12.6% 늘었습니다. 10대 품목 중 플라스틱 제품과 의약품, 반도체 등 6개 품목에서 최대 실적을 낸 반면 화장품은 작년 대비 9% 줄어들었습니다.